슬래시 사진 등호 브루의 명곡 방송 화면 개그맨 조윤호가 아이돌 출신이었던 과거를 공개했다. 24일 오후 방송된 KBS ETV 음악 예능 프로그램 브루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이하 브루의 명곡은 닮은 꼴 스타 특집으로 꾸며졌다. 조윤호와 한 팀을 이룬 배우 이철미는 노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며 노래 부르기 싫어서 회식 때 노래방 간다고 하면 도망간다. 그런데 조윤호에 대해 찾아보니까 아이돌 출신이더라 하며 출연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MC 문희주는 아이돌 어떤 팀이었냐며 궁금증을 나타냈다. 조윤호는 딘명은 이야말로다. 영어 이름이 너무 많아서 독특하게 한글로만 했다며 팀에서 노래는 안 부르고 출석체크 같은 걸 도맡아서 했다고 전했다. 조윤호는 아이돌 출신임을 증명하기 위해 팬터마임을 선보이며 자신의 길을 뽐냈다. 한편 조윤호와 이철미는 이날 무대에서 신성우의 서실을 열창해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요리의 연구가 이해정 개그우먼 홍윤화를 상대로 패배해 1승을 거두는 때는 실패했다. 한편 조윤호의 연구가 이해정 개그우먼 홍윤화를 상대로 패배해 호응을 얻었다.